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라몬은 2007년 한 살사클럽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룰루. 라몬 자기 말로는 살사클럽에서 이 룰루를 딱 보자마자 내가 늘 그리던 꿈속의 여자를 만났다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룰루는 전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멕시코 출신, 거기다 멕시코에서 전에 결혼해서 아들과 딸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때 전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딸과 함께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둘 3년 후인 2010년 4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룰루 미국 영주권을 가지게 되고요. 둘 사이에 한 명의 딸까지 플러스로 낳게 되죠. 이 둘은요 결혼하고 잘 살았습니다. 금술 좋았어요. 2015년까지는 말이죠. 이들 딱 5년 잘 살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왜? 2015년 복싱코치로 활동하고 있었던 남편 라몬의 도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고비가 온 건데 그러면 보통 부부가 서로 으쌰으쌰 더 힘이 돼야 하는데 이때 이 아내는요. 아이 뭐 그지 새끼도 아니고 아 뭐야 이 남자 이제 돈이 없네. 아우 싫어. 나 이렇게 궁상맞게 살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 원하던 미국 영주권도 얻었겠다. 이제 아쉬운 거 없어. 바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라몬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 라몬 이렇게 그냥 아내 보낼 순 없었어요. 우리 잘 지냈잖아. 좀 경제적으로 기울어졌다고. 이러기야? 이혼 못해줘.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아섰는데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절대 안 해줄 것 같아. 아이씨 어떡하지?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아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가죠? 여튼 죽여버리면 되겠는데 내 손에 피는 묻히기 싫어. 아이씨 어쩌지? 아 사람 쓰면 되지. 그렇게 남편 청부살인을 계획한 겁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사람을 죽여? 그것도 남편을?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녀는요.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그냥 밤낮으로 막 수소문해가지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전과자 구스타보라는 한 남자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40만원 정도를 주겠다면서 자기 남편 남혼을 죽여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싸 죽었다. 머리에 피가 묻은 채 구덩이 속에 사망해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유튜브 심의상 모자이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아내는 악마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룰루는 체포가 되는데요. 뭐야 청부한 거 들통난 건가? 그 청부 부탁했던 구스타보가 불었나? 여튼 경찰서로 딱 잡혀오는데 뭐야? 경찰서에 죽은 남편이 떡하니 뭐야 이 상황? 알고 보니까 이 남편 라몬이 며칠 전 자신한테 권투를 배웠던 자기 제자 한 명한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저 선생님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뢰인이 선생님의 아내분이세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 좀 죽여달라 부탁했던 그 청부 업자가 기가 막히게 내 남편의 제자야. 여튼 이 제자의 말에 이 남편 너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 한들 내가 그렇게 미웠다 한들 어찌 정이라는 게 있는데 날 죽이려 들었다는 게 놀래면서도 좀 뭔가 괘씸했겠죠. 그래서 이 남편은요. 바로 제자 구스타보한테 아유 말해줘서 고맙다야. 계속 아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와 만나게 되면 그녀가 하는 모든 말 녹음하고 녹화 좀 해줘. 증거가 될 만한 거 모두 보관해줘. 그리고 바로 남편 라모는 경찰서로 가서 바로 이를 또 알립니다. 내 아내가 날 죽여달라고 살인 청탁을 넣었다. 이 말을 듣고 상황에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FBI의 지원까지 받아서 비밀리에 이 룰루를 체포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 계획이 바로 남편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만약 남편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죽었다 하면 그녀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 특수 분장을 하고 죽은 척한 사진을 찍은 후에 구스타보가 몸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아내 룰루를 만나 사진을 전달하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구스타보를 만난 아내 룰루 가짜 남편의 시신 사진을 딱 받아들곤 보인 반응. 와 미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남편 정확하게 죽은 거 맞죠? 라며 확인 사살까지 아싸 드디어 죽었다. 악마의 웃음이죠. 와 이걸 남편이 딱 봤을 때 진짜 속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정말.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경찰과 FBI는 바로 현장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정말 악하죠? 이들 맨 처음엔 연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너무 사랑한다면서 좋아한다면서 너 없으면 안 된다면서 결혼했을 텐데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길 바란 거 보면 코딱지만큼의 정도 없었나 봐요. 사랑한다며 너 없으면 안 된다며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실제의 남편이요. 이 영상 속에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요. 내가 죽은 걸 보면서 웃고 있었다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라모는 이혼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한순간도 아내가 진짜 나를 죽이고 싶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가짜 시신 사진을 찍을 때 내 마음은 정말 끔찍했다. 라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와 저였으면 이 미소 짓는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잠도 못 잤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징역 20년?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은 악마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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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